생각해보면 우리 엔티브는 사춘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 대들거나 반항한 적이 없었거든 그러게 말이야 참 말 잘 듣고 순둥순둥했지 지금도 그렇고 에이 당연한 건데 새삼스럽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부끄러워요 오늘 처음으로 손잡은 지 300일 되는 날이잖아 항상 챙겨주고 배려해줘서 고마워 며칠 전에도 이벤트 해줬었잖아 너무 무리하지마 무리는 무슨 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엔프피씨는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? 나 대충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 진짜요? 요즘 한 회사에 오래 있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대단하긴 생각 없이 일하다 보면 10년 금방 채워 오빠 근데 우리 만난 지 10년이나 됐잖아 그렇지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어? 또 결혼 얘기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난 결혼하기 싫고 그냥 가볍게 연애만 할 거라고 야 너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냐?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야? 사실 지구는 평평한 거 아닐까? 크크크크 너 술 마셨냐? 지구가 둥글다는 거 다 나사가 거짓 주장하는 거야 들어봐봐 야 일단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놔봐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아무 생각 없이 자연에 평생 파묻혀서 살고 싶다 오늘도 저의 슬픔에 관한 계획을 누른 거짓을 드러봤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왔나는 거짓을 드러 podихよ October 5, 2014 축하드리러 가슴 축하드리러 가슴 축하드리러 가슴